이 요마는 저는 가족과 함께 티무에서 제법 많이 주문했어요 그러는 분도 있지만 티무에는 온라인 쇼핑 플랫폼하고 거의 모든 것도 살 수 있어요 홈데콜, 키춘연분, 패션까지 다 모두가 살 수 있어요 제법 늘 다 무료 배송하고 90일내 무료 반품이 가능해요 티무에 신규 가입자분들 이 코드 쓰면 최대 14만원 이상 큐폰도 받을 수 있어요 저는 가족들 함께 같이 사는 재물들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애플 커튼거든요 이거는 한번 아빠한테 사과 자려볼게요 이게 오세요 아우 너무 예쁘게 나왔어요 이렇게 비빌서 하면 금방 씻을 수 있어요 비누를 바르고 세닦하면 쉽게 제거할 수 있어요 이렇게 클래프 과자나 집에서 먹는 남은 빵은 이렇게 손쉽게 종이도 가능해요 깜짝 놀라 다 씻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이거는 의자 다리 홀더에요 어떻게 씻는지 보여드릴게요 의자는 가끔씩 안이븐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넣어서 소리 안나와요 이거 제가 씻었는데 여기서 가끔씩 머리 안감하니까 여기서 좀 볼륨이 없잖아요 이렇게 클립하면서 화장해도 돼요 그래서 여기 좀 볼륨이 생길 수 있어요 이렇게 다음에는 화장할 수 있어요 너무 편하죠 다음에는 이거는 스펀지호더 이에요 이렇게 여기에서 여기에서 여기서 넣지 말고 여기에서 편하게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물 안에 생크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가 한번 볼게요 여기가 조금씩 넣기 여기가 조금씩 넣어 여기가 조금씩 넣어 조금씩 넣어 이게 혹시 전통이 없나 네 뭐las 아니고... 양치 이거 화장실에서 쓰는거에요. 보여 드릴게요. 열어서? 어? 어. 플라워 나왔어요. 사자리. 너무 못생겨나. 이렇게. 키에 나왔어요. 이거 넣어서 화장실 냄새 좋아요. 짜잔. 이렇게. 어? 합쳐요. 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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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바다매트는 주방생각 아래로 넣어도 되고, 화장실 밖에서 넣어도 돼요. 그 매트는 진짜 부드럽고 수분도 빠르게 흡수해요. 다음에 소개하는 거는 이 USB 포트예요. 항상 영상 찍어서, 그 SD 컷들 안에 넣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넷, USB 포트 있거든요. 가성비 좋고 잘 자동해요. 이거 항상 하고 싶은데 드디어 샀어요. 이거는 핸드폰 Charger. 그래서 여기는 Type-C 하나, 그리고 이게 또 있고, 이렇게 아이폼도 Charging 할 수 있어요. 좋은 점은 하나 기계에 핸드폰 3개 종종 할 수 있고, 심지어 4개. 이렇게도 종종 가능해요. 제가 얼굴 세수할 때 이거 써요. 그러면 이게 수분 흡수해요. 얼굴 세수할 때 물을 여기, 워키 같이 하잖아요. 근데 이거 써서, 그래서 물을 여기 같이 많이 흡수해요. 그래서 물을 여기에서 흡수해요. 이게 운동할 때도 쓸 수 있어요. 손이 손이 수매같이 안 닿아서, 너무 깔끔하고 좋아요. 너무 편했잖아요. 흡수해. 이거 이렇게 하고, 다시 프라이퍼도 주셨어요. 어느 날, 이거 이용해서 토마토 주스 만들 거예요. 이렇게 하고 다시 프라이퍼도 주셨어요. 이렇게 지스맛았어요 여기 필터도 있어요 맛있네 이렇게 쉽게 1인분의 주스 맞을 수 있어요 존사레인지에 음식 넣을 때 도는 용도로 사용했어요 아보카도 나살 담아요 왜 이렇게 멈추냐고 아이아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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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은 그 다음에 소개하는거는 두건 호드에요 이렇게 구무로 되어있어서 미그러지지 않고 큰 두건이나 크리첩시 같은것을 넣을수 있어서 제가 사용할때는 편했어요 그래서 이게 쿠킹오일 스프레이로 이용해도 되고 물편 스프레이로 이용해도 되요 PD 어깨에 이 코드쓰고 10만원 이상 쿠팡코드 받으세요 새해보 많이 받으세요